동해안에서 사라진 국민생선 명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잇따라 발견돼 어자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울진군 주변 앞바다에서는 지난해 7마리에 이어 최근 나흘간 7마리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는 등 해마다 4, 5월이면 10마리가량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.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러시아 쪽 냉대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흘러와 지금까지 수백 마리의 명태가 발견됐고 모두 인공방류가 아닌 자연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